거실 안 애들 지금 간식 타임이에요. 오늘 길고양이 종목 김은송 님께서 와주셔서 우리 거실에 있는 꼬꼬마들 지금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. 우리 지금 깐비 다 먹고요. 깐비 다 먹었어요. 똘똘이 먹고 싶다고 하고. 우리 향기도 다 먹었어요. 보람이, 까꿍이, 베리. 아쉬운 표정입니다. 우리 금비도 많이 먹었어? 금빈야, 아까 와서 먹던데 우리 금비도 와서 맛있게 먹었습니다. 우리 아가들. 매주 오셔서 우리 고양이들, 강아지들 또 우리 염순이 챙겨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